너도 알다시피 난 내 일 아니면 남의 일에 잘 끼어들지 않는 섭리 아니니? 하지만 요새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인데 아니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안하니? 난 내 엄마야 그러니 내 인생에 관한 문제면 뭐든지 다 털어놓고 얘기를 좀 해봐 넌 아마 내가 너를 잘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고양인데 아니야 너가 예민하게 그러니까 뭔 소리를 못하겠더라 너한테 화를 내고 야단을 쳤던 건 내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아 그런 걸 금세 서운해해서? 하지만 너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? 넌 내 딸이야 어찌 엄마가 걱정이 안 되겠니? 난 너를 길에서 줘온 게 아니야 너를 세상 밖에 내보내놓고는 가슴을 메이는 것 같아 항상 노심초사하며 너를 생각하지 아회의 정치친 것 같고 난 너를 옮기봐야 hope 나의 도와이는 내가 viene 나